미니특공대 최후의 전투 1 깜이 나를 배신하더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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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아니, 살려주세요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하하하하하하 nossa, 사라달려 아? 저런? 아 pipelines daar 제발 살려줘 에? 아휴 저 에어로빅복 아저씨 왜 저런데? 이상한 아저씨야 그런데 누나, 갑자기 그 선물은 뭐야? 오늘이 볼트랑 세미 맥스 루시하고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야. 그래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지. 아, 다들 좋아하겠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 애들이 처음 우리 집에 나타났을 땐 정말 깜짝 놀랐지. 게다가 갈 데가 없다면서 우리 집에 살게 해달라고 조르기까지 했잖아. 여기 살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럼 청소하고 빨래하고 재미있게 놀아준다고 하면서. 그게 벌써 1년 전이네. 다들 선물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됐어. 블루벨 마을. 그리고 이 집에서. 그럼 우리 수지랑 루이 다시는 못 보는 거야? 안 가면 안 되나. 헤어지는 거 싫다고. 어쩔 수 없어. 미니 특공대 대원은 본부의 명령에 따라야 해. 다들 왜 그래. 기운내라고 기운. 그러면 수지랑 루이랑 정도 많이 들고. 헤어지는 게 조금은 아쉽지만. 불타. 나 정말 헤어지기 싫단 말이야. 울지마. 어쩌면 수지도 우리 같은 말썽쟁이들이 없어지면 쏙 시원해할지도 몰라.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떠나다니? 우리 집에서 나간다고? 수지야. 정말이야? 볼트? 아니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루시. 볼트가 장난치는 거지? 어? 수지야. 장난이지? 쌤이, 맥수, 대답 좀 해봐. 미안하지만 장난이 아니야.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누나. 이제 우리의 세상이 왔다. 내가 어둠의 힘으로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총 공격을 해서 모든 동물을 잡아들여라. 하하하하하. 수지야, 이제 그만 울어. 우리도 정말 가기 싫단 말이야. 그럼 안 가면 되잖아. 미안해, 수지야. 정말 미안해. 수지야, 전부 말해줄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우리 웃으며 헤어지자. 볼트, 가지마. 쌤이, 내가 더 잘해줄게. 맥수, 루시. 제발, 떠나지마. 하하하하하. 수지야, 니가 그런다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 하하하. 그래, 다 가! 올 때도 너희 마음대로 왔으니까, 갈 때도 너희 마음이겠지. 붙잡지 않을 테니까, 다 가버리란 말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수, 수지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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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출이다! 다들 가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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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임무지만 너희들을 믿겠다 반드시 파스칼을 막아내라 네 알겠습니다 미니특공대 변신! 변신! 고고! 실감! 전사! 미니특공대 미니특공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우리의 친구 최강 전사! 미니특공대 멈춰라, 파스칼! 우리 미니특공대가 있는 한 마을로 들어갈 수는 없다! 어리석은 녀석들! 저 녀석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맞춰라! 으아악! 이하아악!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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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야! 이럴수가... 어둠의 힘 때문에 졸변봇봇들이 엄청나게 강해졌어 안되겠다! 모두 빛의 권총을 사용하자! 빛의 권총 소환! 쓰러뜨려도 계속 나타나! 숫자도 어마어마하군! 모두 정면 돌파한다! 바람의 검! 귀신! 흠! 하하하하하하! 가소로운 놈들! 진정한 어둠의 힘을 보여주마! 모두 함께 공격한다! 좋아! 진정한 지옥의 맛을 보여주마! 유야! 으악! 오 gemار f催 Campus 으아가 으아악! 으아악! 흐아하! 하하하하! 보았느냐! 전혀 상대가 안 되는구나! 이제 마무리를 해주마! 이제 그만 보내주마 잘가라 미니 특공대! 하하하하! 결국 미니 특공대가 내 강력한 힘에 무릎을 꿇었군! 지긋지긋한 해방꾼들도 사라지게 됐으니 세계를 정복하는 것도 멀지 않았다! 어둠의 힘이야! 나에게 오라! 아, 이럴 수가! 우리의 영웅들이 당한 거야! 어서 일어나봐요! 어떡해, 이런 일이! 미안해요, 힘이 되어주지도 못하고 잠깐, 잠깐! 울트, 사진 찍고 먹자! 아이, 뭐야 뭐야! 빨리 먹고 싶단 말이야! 루이, 빨리 찍어줘! 음, 맛있다! 어? 울트, 지금 뭐라는... 너? 지금 끼는다! 으아! 으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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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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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